괜찮아 보인다 밥도 잘 먹기 괜찮아요 어머나 수술 잘 됐어요? 일단 잘 되긴 했는데 장관을 좀 봐야 되긴 해요 워낙 좀 심했어가지고 그니까 장칼까지 왔다면서요 네 어머나 세상에 애교도 많고 해서 애교가 어머나 애교가 많구나 우리 애기 이름 이쁜이야? 이쁜아 이쁜아 얼마나 아프실까 세상에 탈장 장파일까지 900g이에요? 동급이에요? 응 그랬나 그래 쟤랑 생일 때가 더 왔던 것 같긴 한데 어후 이쁘다 애교 어후 아이고 구사기생으로 살아났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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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